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현진입니다. 오랜만에 또 퀘스트로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요게 제목이 시즌1 정답률 분석이라고 장현진 꿀모 3주차까지 현장에서 천명씩 학생들이 응시를 한 이 결과를 분석해서 여러분과 시급히 좀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퀘스트로 찍게 됐습니다. 사실 부재 이것이 사실 메인 주제예요. 왜냐하면 구평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실전모의고사반도 개강하고 여름방학 학습을 쭉 이끌어 가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좀 감지되느냐 하면 구평 전까지는 사실 뭐가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알기 어려운 건 아닐까 신중함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신중함이 소극적 혹은 공부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좀 가지기 힘든 어떤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구평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 특정한 유형 뭐 킬러로 찍힌 유형에 대한 거는 빼고 해야 돼? 쉽게 나오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정답이 있지 않은 것에 너무 메이지 말자는 거죠. 아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 원래 수능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뭐 구평에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은 맞잖아. 그치? 그렇다고 공부의 밀도가 떨어지거나 구평 이후에 뭔가 전략을 새로 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중요한 정말 중요한 100일 남은 시점이잖아요. 여름방학 공부에 있어서 나의 학습의 방향을 잃게 하고 뭔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반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해서 그게 아니다.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것을 시즌1 정답률을 통해서 우리는 시즌1 모의고사 시즌1이 완강이 됐잖아요. 세 번의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학생들과 치고 그것을 채점도 하고 약점 체크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결과를 중간 결산상에 살짝 해보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인 학습의 방향성이 여기 안에 결과로서 들어있고요. 그것을 아! 구평을 치러 가기 전 구평 한 달 전에 인지한다는 것은 파악해보고 아!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과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시즌1 정답률 분포를 보겠습니다. 6월달 내내 기존에 준비했던 장윤진 꿀모 장윤진 모의고사를 굉장히 수점은 좀 했어요. 문제를 약간 슬리머 하기도 하고 문항의 밸런스를 좀 많이 조정했죠. 이 문항을 출제하는 것과 밸런스를 잡는 것은 좀 별개 영역인데 하여간 이 후자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100분 안에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보일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해야 되는 거에요. 그걸 이제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 이렇다는 겁니다. 정답률은 공통과목에만 일단 한정해서 보여줄게요. 세 과목 다 분석하기에는 아직은 지민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공통과목에 딱 10개의 사정문항에 대한 정답률만 보겠습니다. 객관식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이 사실은 변별력 문항이에요. 이것은 기본 정답률이 20% 남짓이 되기 때문에 40%대 50%대만 돼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맞고요. 이 20번부터의 단답형 주관식은 사실 72%는 굉장히 쉬운 축에 속했다는 거고 25%, 32%가 사실 얘네들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워낙 주관식 버프가 있잖아요. 주관식은 객관식 버프라고 해야 되나? 객관식 오지선단은 찍어서 맞는 경우도 분명히 일정 비율을 차지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고 그 정도는 아닌데 주관식인데 한 40%대를 보인다거나 객관식인데 60%대를 보이는 문항들은 노란색으로 좀 색칠해 놨습니다. 좀 구별되시죠? 결국 변별력 문항은 12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1, 22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좀 골고루 넓게 퍼뜨린.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은 전형적인 회차가 1회차였습니다. 이 문항에서 어떤 특징, 각각의 문항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2회랑 비교해 볼게요. 2회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객관식에 12번부터는 좀 빡빡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슬림하게 주고 오히려 이제 주관식 문항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이렇게 출제했더니 어떤 차이가 보이느냐. 물론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문항 개수가 조금 줄었고요. 약간 뭐 그래도 풀만한 수준. 이것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를 좀 늘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1회랑 평균하고 전체 상위 30% 평균의 사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더라. 하지만 전형적인 방식으로 출제한 1회에 비해서 이 앞에 문항들에 약간의 변칙들을 좀 넣었더니 오히려 좀 그 지점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 2회는 그래도 성격이 좀 공통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3회로 들어가면 3회는 일부러 이렇게 구성했어요. 10번. 10번에 삼각함수 도형 아 요거 사인코사인으로 풀어나가는 문제를 10번에 좀 까다롭게 하나 일부러 출제해 보았더니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높아서가 아니라 요거 정말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상당히 정답률이 저주하게 나타나면서 평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 평균보다는 상위권 평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번호 때 어떤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예측이 사실. 그런 걸 예측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어떤 앞부분. 10번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급격히 페이스를 잃는 친구들을 볼 수 있고 그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 정답률이 좀 더 낮게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문항의 전반적인 뭐랄까요. 전반적인 너무 어려운 건 없지 사실. 20%대도 없으니까. 하지만 난이도 요소를 골고루 뿌렸더니 시험치는 호흡은 굉장히 가빠지고 우리 학생들이 평균 상위권 학생들의 평균이 많이 떨어졌더라. 라는 것이 분명히 관찰되는 시험이었습니다. 1회, 2회, 3회를 단순하게 이렇게 봐도 일반적인 규칙과 패턴이 있냐라고. 없어요. 그걸 일부러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약간은 고전적인 스타일과 야, 그러지 말고. 좀 골고루 내가 뿌려버릴 테니까 니들이 한번 알아서 풀어봐. 라는 것이 실제로는 학생들에게는 아직 적응이 안 되어 있고 아, 시험 형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에 드는 9평 수능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회처럼 어디선가 어려운 문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비록 앞번호 때라 하더라도 그것에 발목 잡혀서 다른 문항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면 손해가 클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고 싶어요. 우리 3회 응시한 우리 친구들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간에 3회 응시한 친구들 아마 분명히 체감했을까 아, 이거 초반부터 빡빡하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현상이 아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고 오히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 수 있는 문항들을 잘 골라서 이 경우는 뒷부분부터 풀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뒷부분부터 풀었다면 오히려 훨씬 경쾌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무조건 뒤에서부터 풀어라가 아니라 뒷부분에 풀만한 문제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항들에 대한 개별적인 문항들에 대해 번호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을 살짝 세 가지로 나눠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방금 했던 요 얘기에요. 번호의 상징성에 얽매이지 마라. 번호의 상징은 10번이 안 되면 급당헌해요. 게다가 12번도 좀 까다로웠는데 12번까지 가는데 두 문제가 다 일단 해석이 안 돼 이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현장강의 응시장 학생 중에 92, 96 이렇게 봤다가 76을 갑자기 3회에서 받은 학생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긴장했고 속상했고 이런 표정인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런 경험을 좀 해봐야 교훈을 낭댈 거 아니야. 번호의 상징성이 여전히 우리가 많이 매어 있었구나. 특히 22번이나 30번은 어려울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이렇게 내려놓자. 15번, 15번 정답돌리도 봐요. 15번 대체로 수혈을 많이 났거든요. 수혈, 수혈, 수혈 이렇게 갔는데 수혈들은 꽤 잘 풀더라고. 이런 어떤 번호, 객관식 마지막은 정말 어려운 거야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깨지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 이 22번에 대해서는 약간 공포감들이 또 어쨌든 선택과목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제니까 그 마지막 문제를 볼 만한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번 1부터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호가 가지는 상징성을 희석시키고 나를 중심으로 난이도는 내가 평가하고 내가 느끼는 난이도가 진짜 난이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강조해 주고 싶어요. 자, 이제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볼게. 두 번째는 있잖아. 일부러 이런 포인트를 좀 강조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계산력입니다. 계산력이란 계산을 정확하게 하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력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나뉠 수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한 번도 안 틀리고 했어. 이거는 이제 결과로 보여지는 거고 계산은 아, 계산을 미리 어떻게 해나가? 계산을 할 만한가? 계산을 하기가 좀 버거운가? 라는 뭔가 사이즈를 판단하는 사이즈 판단하는 것도 계산력의 영역에 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수2가 좀 더 많아요. 수1보다는 그때 함수를 다룰 때 이 함수를 그래프나 특징적인 어떤 성질을 사용해서 다뤄야 하는 상태인 건지 출제자가 그렇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계산으로 뚫고 가라고 세팅되어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이 가능하다니까? 아이, 그럼 이게 한두 번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걸 판단하면서 아, 계산을 이렇게 하면 너무 많다. 아, 이거는 좀 묵직하게 밀어붙이라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를 좀 판단하는 것을 일단 되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계산을 귀찮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능은 적절한 계산력을 항상 요구해 왔어요. 하지만 최근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지나치게 성질을 이용하거나 뭔가 많이 배운 혹은 많이 프로본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걸 가급적 지향하려고 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고1, 2, 과정을 고3까지 좀 착실하게 밟아온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특별히 불리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어떤 정책적 니즈는 분명히 있는 시기가 맞거든.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기적 판단으로 이 계산력이 나름대로 중요한 문항들의 출제 빈도는 높아질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6평이 이렇게 출제됐어요. 6평을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각자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수능을 20년 가르쳤잖아요. 그 어떤 해보다 6평은 기초 계산력을 좀 강조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마지막, 계산력에는 어떤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싶냐면 고1 과정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 고1 과정 선생님은 고1, 2 학평을 이번 시즌 1, 시즌 2 모의고사에 꽤 많이 반영했습니다. 개념적으로만 반영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 해결법. 2차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을 찾게 되면 근의 위치 정도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할 때는 그래프를 꼭 동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프를 동원해서 2차 함수의 축의 위치 같은 걸 잘 살펴야 되거든. 혹은 근과 계수의 관계. 직접 근의 공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냐? 라는 것들이 과거 수능에서는 별로 묻는 주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은 수원수 중심의 시험이라 고1 수학의 개념을 적용하는 계산력. 인수분해 좀 제대로 할 줄 아니? 너 근의 공식을 한참 안 쓰면 까먹거든요. 근의 공식을 필요하면 써! 라는 것들이 최근 2, 3년간 꾸준히 꾸준히 노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보완한 것까지 그러니까 계산력을 그러니까 단지 계산 실수하지 마가 아니야. 계산이 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내가 계산을 해내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과 함께 그것이 이제 출제 의도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감으로서 고1 과정에 대한 기초계산력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곳곳에 변별력 문항들에 들어 있었어요. 계산력이 취약해서 이것을 놓친 학생들 은근히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변두리 단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상세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수원, 수원, 수투. 수원, 수투. 대단원이 3개씩 있는데요. 수원, 수투.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있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깝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있죠 수투는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말이야 변별력 문항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이 예고 얘랑 얘는 좀 엇비슷한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고정적으로 수열 발견적 출원 문제가 변별력 문항으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약간 반영해 본 겁니다 다른 것보다 미분이 훨씬 중요한 게 맞아요 미분의 기초 문항이 훨씬 많고 가장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됐고 수투에서 적분도 만만치 않게 강조되고 있죠 극한은 상대적으로 약간 작은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 경향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올해는 말이야 학생들이 많이 많이 막 엄청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한 것들을 뭔가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식이 아주 잘 통하는 방식으로 수능평가 구평이나 수능을 내려고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내야겠다 골고루 내야겠다는 어떤 방향은 상식에 속할 거예요 잘 들어봐 지수로그 함수에서 계산 문제 있죠 지수 계산 문제에 조금만 까다롭게 내면 아이들 학생들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는 그래프 위주로 많이 냈고 지수로그 함수를 그동안 계산 위주로 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계산 문제 계산력이 조금 필요한 문제를 가끔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3회 3회에서 8번이 그랬는데 8번 3점이라 정답률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꽤 많이 틀렸어 그러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맞네 그래도 지수로그는 계산이 기초는 내야 될 거 아냐 이런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런 니즈가 있을 거야 골고루 내야 되겠다 골고루 이게 변두리 단원을 더 푸벼파라가 아니라 골고루 공부를 하다 보면 그동안 미출제되고 별로 중요하게 출제되지 않았던 단원을 다시 좀 부각하거나 재조명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6평도 그랬어요 사실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 우리 1회 21번 1회 21번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 발견적 출현의 방식으로 주기가 교체되는 것을 보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정답이 매우 낮아 왜? 사인 코사인 외에는 그래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3회 20번에 가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기반한 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삼각함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만큼은 많이 안 풀어봤거든 정답은 형격히 떨어져요 삼각함수도 중단원으로 들어가면 빈출 단원이 있고 빈출이 아닌 단원이 있잖아 그 차이를 너무 심각하게 두려고 마치 1번에서 번호의 상징성을 너무 깊게 가지고 있으면 손해본다 라고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원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심으로만 학습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명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1에서 여러 문항들이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수열! 꼭 점화식만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이거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녔던 단원들, 개념들을 꼼꼼히 개념부터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중요도 그건 어떻게 그러면 학습하면 되나요? 실전모의가사 같은 걸 계속 치면서 생각보다 내가 여기가 취약하구나가 발견되는 즉시 재학습을 하세요 그 방향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함수의 극한이 미분과 적분과 달리 중요하게 다뤄지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늘었다니까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대략 예측으로 풀고 감으로 푸는 학생들은 구평과 수능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풍요롭게 기출이 출제되어 있지만 골고루 내려고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극한이나 적분 쪽에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마 골고루를 강조했습니다 아 이거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라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기준의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그것을 앞으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내가 전단원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관련 단원들에 대한 오답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앞에 정답을 하나만 보고 갈게요 다양한 스타일로 내려고 했어요 실제로 얘랑 얘랑 성격도 달라 그런데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적응력이 좀 생겨나가는 것 같긴 해 아 여기 중킬로를 상당히 강화한 시험을 내고 있잖아요 객관식 좀 쉽게 내고 주관식을 좀 쉽게 내고 있어 정답률로 보고 많은 것을 판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관식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예측 선생님은 이미 한 바 있어요 선생님은 무리하게 막 예측해가지고 편협한 방식으로 갈 생각은 1도 없지만 합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방향으로의 훈련은 강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조금은 주관식을 조금은 쉽게 내고 객관식 쪽을 강화한 시험이 전반적으로 맞고 그러면서 넘어갔더니 은근 잘 쳐요 근데 또 변칙을 또 줬더니 여기서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페이스가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2에 가서 또 다른 어떤 변칙을 주었을 때 이제 이 정도로 조금 허무하게 무너진 학생들이 훨씬 형격하게 줄어들 거야 적어도 9평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9평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나아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러한 믿음을 조금 더 높여서 이 뜨거운 정말 덥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좀 더 힘차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네요 자 여러분 9평 한 달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거의 다 달려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